경기도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 봉사자와 후원자를 초청해 풍성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인사를 전했는데요. 정훈성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봉사자, 후원자를 초청,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직원 이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상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식당 배식, 장애인식해선 활동,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보태주었던 봉사단, 먹거리 후원, 공산품 후원,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통로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후원자들 덕분에 풍성했던 일련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지관과 손을 맞잡은 좋은 나눔 가게들의 소수한 나눔, 봉사자들의 손길, 후원자들의 마음이 지역의 장애인에게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훈선입니다.